자, 뚜띠! 안녕하세요. 오늘도 랜선 여행 갈 건데 오늘 사실 어디로 갈 거냐면 어떻게 보면 성립견 되게 많은 유명한 도시예요. 바로 밀란으로 갈게요. 이 도시는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인데 경제 중심지이다 보니까 제대로 관심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 갈 때마다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네? 라고 생각하는 도시예요. 나는 좀 도시 좋아해, 예술 좋아해, 명품 좋아해. 이런 분들한테 밀란으로 진짜 최고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많이 걷는 게 좋아요. 충분히 여기 대중교통 잘 돼 있어요.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거 다 붙여주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추천드리는 게 누어모 부터 시작하세요. 누어모 선당은 너무나 유명하고 아름다워요. 누어모 선당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냥 티켓 미리 안 사고 가시면 줄 서서 가셔야 돼요. 누어모디미라노.it 웹사이트 가셔서 미리 이 밀라노 패스 이렇게 사시면 좋아요. 이 카드로 밀라노 누어모의 모든 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하실, 선당 그리고 올라가서 전만 볼 수 있는 그런 구경도 아실 수가 있어요. 제대로 몇 시간 투자해서 누어모 선당과 누어모 관장 보셨으면 뭘 봐야 되나. 여기는 보이시죠? 선당 바로 옆에 되게 큰 건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갈레리아 미토리오 에바누엘의 세곤도예요. 미토리오 에바누엘의 이세 왕의 갤러리예요. 이 갈레리아는 1859년에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밀라노의 중심지인 이 누어모 관장과 그리고 스칼라 극장에 있는 Piazza della Scala 스칼라 관장을 좀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왕이 비 안 맞게 다닐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비 안 맞고 쇼핑토하고 밀라노의 중심지 연결하는 그런 건물로 만들었어요. 누어모 선당 보고, 스칼라 극장 보고 쭉 가시면 여기가 Brera Botanical Garden 있잖아요. 여기 가시면 Pina Coteca di Brera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밀라노 가서 꼭 보셔야 되는 미술관이에요. 제일 유명한 게 Piero della Francesca 그림들과 Caravaggio 그림들과 Mantegna 그리고 Raffaello 그리고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아이에츠 키스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 아시죠? 뽀뽀하는 거, 키스하는 거 이 그림도 여기 Brera Pina Coteca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아서 여기 이탈리아 레네상스, 유럽 레네상스 그렇게 보시면 여기도 한 두세 시간 잡는 게 좋아요. Brera 바로 옆에 이쪽으로 가시면 Barco Sempione라는 데 있어요. Barco Sempione는 밀라노 되게 유명한 공원이에요. 보시면 여기 엄청 큰 건물 있죠? 여기는 Castello Sportesco, Sparta 가문의 성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고 그냥 가서 밖에서 구경하셔도 되고 미술, 예술 좋아하시며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추천드리는 박물관 이집트 박물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이집트 박물관들은 하나는 이집트 가이로에 있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 도리노에 있고 세 번째는 여기 밀라노에 있어요. 아무래도 이집트 시대 때는 로마가 집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 유족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는 또 뭐 있냐면 미켈란젤로 피에타도 있어요. 미켈란젤로 피에타 여러 개 있다는 거 아시죠? 미켈란젤로를 여러 번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는 여기 Sparta 성 안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만 보면 거의 하루가 써요. 밀라노 체대로 보려면 이탈리아 3일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또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죠. 패션 피폴들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쇼핑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드리라테로 딜라모다라는 데 있어요. 과드리라테로는 사각형이요. 패션 사각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몬테폴레온의 길이랑 델라스피가 길이 있어요. 미아몬테 나폴레온의 비아델라스피가 이 두 길 사이에 모든 패션 가게들이 다 모여있어요. 여기는 명품들도 있지만 유럽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디자이너들 그런 뮤틱 다 있어요. 딱 여기에요. 이 길이에요. 그냥 패션 구경하는 거에요. 여기 물론 슈퍼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브랜드들 다 있어요. 이거 뭐 크리스마스이고 크리스마스 때 뭐 카르티에 있고 브라다 당연히 있고 브라다 앞에 당연히 페라리가 있고 뭐 라브르키도 있고 패션 뷰틱도 많지만 비싼 식당 비싼 커피숍도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돈이 많으시면 여기 가셔서 쇼핑 즐기는 게 아마 최고이실 거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때리님이랑 같이 갔을 때 가서 구경하고 좋은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이 정도만 하면 그 분위기 밀라노만의 분위기는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패션 진작 관심 있으시면 가게만 구경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라쏘 모란도 박물관이랑 마가티 발색기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는 의상 박물관이에요. 모든 패션의 역사 볼 수 있는 박물관이고 그리고 마가티 발색기 박물관은 잔식품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이면 현대적인 무틱도 볼 수가 있지만 이 패션의 역사도 제대로 좀 구경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주로 이런 미술, 예술, 역사 이렇게 구경했으면 약간 밀라노스러운 길들도 보셔야죠. 첫 번째는 여기예요. 비아참 가에 아우렌티라는 데 있어요. 가에 아우렌티는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 새로운 동네에 그렇게 설계했던 건축가예요. 여기 보시면 약간 느낌이 다르죠. 위에서만 봐도 이탈리아의 전통 느낌보다 요즘 서울 같은 느낌이죠. 디아 파우러 세일피라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차이나타운이에요. 약간 이대원 같은 느낌? 옛날 이대원 같은 느낌? 여기 있어요. 미라노는 이탈리아에서 제일 국제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되게 그냥 이탈리아의 견제 중심? 그리고 보수적인 도시였냐면 요즘은 이런 외국인들 덕분에 분위기 되게 좋아하시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 중식당뿐만 아니라 외국 식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힙한 트렌디한 이탈리아 식단들도 많아요. 또 가야 되는 게 한번 걸스커모도 가셔야죠. 이 차이나타운에서 가까운데 걸스커모 가시면 밤에 가는 게 제가 추천드려요. 진짜 이 패션 피폴들 다 가서 좀 산책하고 구경하고 저녁 먹고 이런 분위기 볼 수가 있고 다음 장소는 밀라노에 가면 무조건 가봐야 되는 장소예요. 밀라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예요. 바로 나빌리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도대체 나빌리아 뭐야? 운하예요. 운하 이 운하들은 10세기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레오나르도다 빈치가 개발했던 운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가 밤에는 물 보고 싶잖아요. 저녁쯤 6시, 6시 반쯤 되면 여기 나빌리에 가서 물 바라보면서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술 한잔 시켜서 아페리티브 한잔 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은 그래서 밀라노는 대선단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갈수록 볼매예요. 진짜 좋은 도시예요. 그리고 할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알베 영상 보고 이탈리아 좋은 영화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자오, 자오.